여러분 그러면 파리합시다 파리 파리해요 파리철도의 작은 역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그물망을 연결해보세요 뉴욕합시다 서드슨강과 이스트강을 이어 뉴스드지와 뉴욕의 자치구들 연결해보세요 베를린을 하자 바를린 터널의 압박을 이겨내 베를린이에요 베를린 베를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와 이 녹색 색깔이 이쁜거 보세요 어허 그렇지 됐어 왕판하자 그건 더 어려워요 어려워도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예 금방 상위 5% 미니 매트를 동영상 보고 왔는데 모독체 다 덥다 와 프로게머랑 일반 유저랑 플레이 차이를 보고 다법하고 느끼는 너가 먼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정말 조나 초고수랑 일반인 플레이를 비교하면서 답없다고 생각하는 니가 일단은 개빡대가리입니다 예 레아 루다가 니가 개빡대가리입니다 예 중심도 아니고 예 일단 잘하고 있어 이거 할 수 있는거지 오케이 이거 모바일도 있대 모바일 모바일도 있다고 하네요 야 근데 솔직히 광주노선 이거거든 내가 알아 광주노선 이거야 아마 이거일거야 광주노선이 예 이게 최대한 뚝딱 그렇지 근데 이게 너무 꼬였는데 이게 이거는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거는 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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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예 엠매 미이예 엠엠 멈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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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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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서 둥글게 둥글게 완벽합니다 예 이거였습니다 아마 이거였어요 아마 이거였을겁니다 길지만은 어 잠깐만 이거를 딱 쑤시면은 오호 새로 모셔놨던거 당장 이겁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와우 잘하고 있잖아 얘들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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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츠키 그렇지 당장 이겁니다 이거에요 나쁘지 않았었는데 니가 양보하세요 그렇지 바로 이겁니다 네네 시발 이거 뭐야 자꾸 병처럼 뭐 생겨 종양같은게 그렇지 노선같은게 쓰면 쓱 해주면 돼 아 아 쪼같은지 이 새끼뭐야 이 시발새끼 아 너무 길어졌던데 이거 아 아 흐흐흐흐 야 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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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둥 에엏 에엏 자 일단은 어 터널하고 멈춰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어 어 흐흐흑 어 너무 빨리 생기잖아 일단은 여기까지 생각해 너도 좀 기다리고 생각해봐 그래 youtube 얘가 너무 놀았다 그치 얘가 너무 놀기때문에 여기까지 체키라 해준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은 얘도 여기까지 사실은 체키라 해주고 어 이거 이거 여기까지 해줘 그 다음 여기서 뭐 나눠 갖는 거지 지분을 그렇지 내가 볼때는 데쓰 바로 이거야 음 어 여기 벌써 이러네 잠깐만 저기요 그렇지 어 됐어 됐어 그렇지 씨발 아 좋아요 이렇게 하고 안돼 이렇게 하면 안되는것같은데 빼빼빼빼빼빼빼빼 으 아 일단 한정거장을 더 가죠 예 한정거장을 터 가죠 으으으으으uge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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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의añekk 그래 어 좋아 좋아 근데 이게 나쁘지않네요 네 이 노선 clamp다가 소재는 더 뭐 하면은 될것같애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거치면 되니까요 됐어 됐어 이제 이유를 해서 하나 더 추가될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한번만 더 추가되고 중앙이 생겼네요 잠깐만요 생각할 틈을 좀 주시죠 건방지게 동그라미를 가고 싶어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아 일단은 잠깐만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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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씨 아 잠깐만 여기가 아 예예예 도선에 노선 중간에 땡기면 연결돼요 네 얼굴이요? 죄송합니다 예 노선 중간에 땡기면 연결된다는 게 뭔 말이죠?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연결된다고요? 도대체 뭘 말 같지 않는 소리였어요 님아 제가 쪼바불 보이세요? 씨발 제가 쪼바불해 보이냐고요 음 음 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cell 이게 님아 어 님이 나오면 안됐었는데 으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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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님아 나오면 안됐었는데 님이 어 아 잠만요 이거로 이렇게해서 이거 풀어야 되는데 손 눌러서 쓸 수 있어요 오?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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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그걸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뭐시기가 됩니까? 그걸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뭐시기가 됩니까? 와우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이건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오? 오 개굴이야 개편해 여러분들 이런 편한 이런 요소를 왜 알려주지 진작에 안왔어 짐에 좋아 좋아 320명 와 많이들 이용했구만 이게 아주 잘하고 있어 꼬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꼬인 게 아닙니다 꼬인 건 당신의 성격입니다 예예 가운데 네모 지옥이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정도면 뭐 예 괜찮습니다 곧 이제 일요일 지나가고 이제 노선 하나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바로 당장 이겁니다 자 노선하겠습니다 여기다 또 뚝딱 해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에 치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랑 둔니 중요한 거 둔니 둔니 중요해 오래 멈춰 음 자 세모만 연결했네 잠깐만 이럴 줄 알고 제가 수정을 할 겁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 네모 어... 네? 이걸... 에? 이걸... 에? 에? 이걸... 네! 컴온! 됐어! 당장 이거야 당장 이거야... 충분합니다 아 씨X... 아 족감네 저거 진짜 어? 우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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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동그라미니 여기? 잠깐만 왜 노란색 열차가 없지? 얘들아 노란색 열차가 왜 없지? 이게 이제 글로 가면 노란색... 이게 세모를... 아 이게... 어 좋아 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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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다 이제 노란색 됐스! 달아 달아 됐스!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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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나가 아 채워기로 다시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오 열렸다 멜보른 이렇게 열리네 와 서울도 있네 대박 와 이렇게... 아 근데 이게 열리는구나 근데 어차피 못 깨는거야 이게 이게 어차피 못 깨는거네 이게 여러분들 그죠? 애초에 깰수가 없는거야 그냥 버티는거 잘하고 있는거야 어... 버티면 되는거네 그러네 너 잘하고 있잖아 이거 또 다음 풀링시간이나 뭐나 좀 약간 도달하면 되네 야 근데 느꼈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아 근데 얘들아 난 이거 아이치까지 느끼는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 어 아이치까지 느끼는건데 이거를 이거 뭐 어쩌라는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사실 이해를 할수있는 사람이 적을거야 음 사실 이해를 할수있는 사람이 적을거야 음 그냥 막하면 되는거같애 뭐 이게 네모 동그라미 뭐 이런게 있잖아 음 그건 뭐 주위에서 잘 안하면 되는거같은 느낌인데 예 음 됐으 근데 왜 하고있어 뭔가 재밌어 흐흐흐 뭔가 재밌구 앞서 준비한 컨텐츠 두개가 망해서 이걸로 버텨야돼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이해를 하자 얘들아 오늘 새게임 세개 얻었다 새로운게임 세개를 내가 준비했는데 두개 아 하나는 잘했어 하나는 일단 나름 음 평타 쳤고 하나가 신망했는데 어 일단은 일단 그렇다 일단 그렇게 말아둬 일단 그렇게 말아둬 이거 뭐야? 전차 대박 이러면 객차를 하자 내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 우와 개빨라 원래 이랬나? 여기 나왔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대충 여기다가 쑤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될 거겠지 그렇지 아니면 이걸 또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오 나쁘지 않는데? 동그라미 저기 있으니까 오 나쁘지 않는데 이게? 객창 나중에 하는 게 좋은데 담으세요 저기요 담으세요 아 속도 빠르게 해서 빠른 거야? 그래 그래 모양 진짜 좋지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이 모독 이거 보다가 답답해서 하고 있는데 재밌다 닥치세요 담으시라니까요 거참 진짜 세모가 없는 그래 이거야 세모가 없으니까 그렇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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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여깄네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콕 콕 다리 오 다리? 다리 이거를 지발 이렇게 하고 대충 해 음 좋아 아주 맛좋아 다리는 어땠었는지 모르겠네 어 다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뭐 나쁘지 않아 음 다시 한번 이렇게 음 잘하고 있어 지금 꽤 상당히 잘하고 있어 안 믿기겠지만은 음 툰 대신 다리 그래 이게 다리 이 다리 말하는거지 그리고 동그라미 여깄고 동그라미 여깄고 동그라미 여깄고 굳이 를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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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거 연결 됐다 오케이 연결된거겠지 그리고 또 굳이 해야된다며 이거 어 나쁘지 않아 어 예 연결된거 맞지 어 연결된거 맞아 그래서 곧 일요일 지나가고 그렇지 한번 더 한번 더 예 그래 전차 어서와 음 노선이 노선 왔다 노선 여기서 중요해 이제 여기서가 중요하다고 요기 이렇게 한 다음에 크으으 이렇게 혀 져 응 됐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혀 져 됐습니다 와 이거 하나도 없다고 잘됐지 급행열차 이거 하나 있다고 되게 잘돼있어 벌써 270명 270명 되있고 가운데 연결 안되있다고? 뭔 소리야 어그로 끌리지마 잘하고 있는데 주황색은 뭐 내가 냅둬야 된다 이제 도전까지 막 대고 연결 어디가 안되있다는거야 도대체가 어디가 연결 안되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훈수는 훈수야 훈수를 제발 정당화 시키지마 제발 엿먹으세요 객차하자 달구 속빈선 속빈선? 아 오각형 말하는거야 이거? 이거 말하는거야 이거? 아 이러면 된거야? 그 된거지 이러면은 얘를 이렇게 됐으 됐다 왜 저렇게 나오는거지? 나도 저거 보고 으아하긴 했는데 괜찮아 이정노면은 예 아 이거 점점 길어진다 거의 400명이야 400명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된거 같애 그리고 저 밑에 요거도 아 그래 나쁘지않아 잘하고 있지않냐 이거? 예상으로 잘하고 있어 급행위를 쳐도 잘했고 오우야 잘된다 오우야 훨씬 잘하고 있어 이제 금요일 이번엔 좀 낫다 어 아저씨 장난하냐? 장난하냐 씨 덕이여 덕이여 아 어 여기 역시 뭉친거 봐봐 전차하고 노선 노선 이거를 오케이 더 왔다갔다 하고 야 이거 노석 어디다 둬야 되냐 이거를 이거를 아 잠깐 진짜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하고 됐어 얘랑 비슷한데? 아니 다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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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많이 내려 내리지마 내리지마 그렇지 태워 태워 된거 같아 근데 어느정도면 어느정도 된거 같아 야 지금 신기록이야 신기록 내 개인 신기록이라고 개인 신기록 아냐 간다 이제 얘네가 온다 얘네가 온다 얘네가 올거야 기다려봐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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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전차 그렇지 됐어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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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차가 어려 없어 흥 하하핰핰핰핰핰핰핰하핰핰 Pens 어, 빨리! x3 어허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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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이 힘드네. 진짜 어허 어? 어허! 허허허허 hoffe허허 이C pele.뭐야 이거 오오! 어어... 어어... 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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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빠리빨리 어... 어어... 야 잘못 투입했다 진짜야 야! 잘못 투입했다 뿅흐흥 안돼 안돼 빨리빨리빨리빨리 그로 пери с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어, 뛰어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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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큰일났다. 여기, 이거 이 잿가밖에 없구나 아, 이 씨X가, 이거 뭐야 야 천명 넘어, 천명, 천명 넘었어 천명 천명 넘었어 아,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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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오, 살았어, 씨X 흐흫ㅎ흐흫흐흫흫흫흫흫 여어어 살았 살았어 일단 살았어 아 여기 별별 아 됐어 어 천명 넘었어 천명 어 천명 넘었어 바보자 콩콩 이렇게 열렸네 아 재밌게했습니다 예 재밌게 했구요 근데 좀 아쉬운게 뭐냐면 뭔가 유지되는게 좋거든 유지되는게 근데 이게 유지가 안되네 저는 유지되는 게 정말 좋았는데 유지가 안되고 빨리빨리 없애서 절약은 안맞네요. 일단은 3개에 오늘 환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